안녕하세요 오늘의 파이널컷프로 강좌는 VHS를 파이널컷프로 내에 있는 기본 이펙트만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0, 40세대라면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해서 예전에 전대물 그러니까 후레쉬맨이라던가 이런거를 올드한 비디오의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상을 VHS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VHS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VHS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펙트가 필요해요 하나는 프리즘, 그 다음에 배드티비, 노이즈 이렇게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적용해볼 것은 노이즈입니다 이 임팩트 창에서 노이즈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Add Noise라고 하는 임팩트가 보일거에요 이거를 그냥 영상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있던 영상에 비해서 뭔가 더 지저분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우시한 노이즈 정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약간 화면이 뿌얘지면서 지저분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저는 이거를 0.2 정도로 맞춰놓고 투명도를 50% 정도로 맞춰놓을게요 0.2 너무 심했네요 한 0.1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배드티비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배드티비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아까 전에 노이즈와는 다르게 이 노이즈도 같이 끼는데 무슨 검은색 시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이 항목은 1 정도로 내비두시고 그리고 스크린에서는 소프트라이트 1.5에 소프트라이트 그러면은 미묘하게 흰색 선이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리즘 이 프리즘 효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이렇게 잔상이 프리즘처럼 남아있는 그런 거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 마우스로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 프리즘을 이건 너무 심하니까 한 이 정도로 하고 약간만 떨어뜨려 줄게요 한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처음 영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화질이 많이 저하된 느낌의 이제 색도 약간 좀 변형이 되죠 그런 느낌의 영상이 이제 연출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효과를 적절하게 쓰면은 좀 더 시각적으로 아날로그적이면서 지저분한 하지만 약간 좀 느낌이 좀 더 새로운 그러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컷 프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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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